자동이륙 대수 대수 올라가보고 올라가자 바타쿠에서 신뢰도 상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고 전기 앞으로 가봅시다 그 다음에 돌려서 돌리고 반박을 돌리고 자 그 다음에 그 잘해봅시다 자 이게 정확한 열이 많나요 바로 가봅시다 바로 가봅시다 바로 가봅시다 바로 가봅시다 바로 가봅시다 집에서는 GPS가 연결이 안되서 우연합니다 바로 가봅시다 가로우사 가로우 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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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에로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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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애물이 있는건 아는구만 약간 들어가지고 자 한 바꾸 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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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기전 자 뭐 아 수화를 맡긴 마찬가지, 사용화를 맡긴 지, 집에서 상담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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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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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